찐 오빠 뭐하고 지내? 나? 어, 요새 뭐해? 야, 나 진짜 소민이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진짜 말 안 해. 그런 물어보는 거 처음이다.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아, 맹수. 설레기야. 둘이 사귀었지, 솔직히. 이렇게 못 보지, 무슨 소리야. 전소민 얼굴 봐봐, 전소민 얼굴 빨개졌나 아닌가. 빨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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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사귄 건 아니고 전소민이 석진이를 굉장히 또 허감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빨개졌나? 긴가 말고. 야, 윈니 좀 드러내고 웃지 마. 현주가 앉은 그, 어? 목베기 그 옆으로 얼굴 내미고. 오빠 입이 찢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오늘 광대 아프지? 상해도 괜찮아? 나 묘하게 질 줄 아네. 헐. 상겼던 개인가? 오늘은 그거 안 해? 석진이 오빠한테? 석진이한테 공식 질문해. 오빠, 무인도야.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미주라고 해줘, 미주. 미주 씨랑은 괜찮아요? 뭐가? 제가 선택을 해도. 저요? 저요? 저는 뭐. 어떻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자정을 어떻게 끌어 나가실 거예요? 일단. 미주. 작살 만들어서 생선 좀 잡으러 낚시 가야 돼. 좋아요. 뭐야. 지금 뭐, 몰라. 지금 뭐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진석 오빠 좋아. 진석이 오빠 누구야? 석진이야. 석진아 봐. 빨리 하라고 해, 오빠. 터널 지나면 대답해 줄래?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자, 이제 터널의 끝이에요. 5, 4, 3, 2, 1. 고. 소민이. 소민이? 엄마. 오늘 소민이 오늘 좋네. 진짜 기대 안 했어. 아, 전소민. 얄밉지, 이거? 오빠 질투해? 아, 미주는 오늘도 지금, 야. 감사합니다. 프라이데이.